이거는 여러분 찬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 오늘은 지금 순창이 집에 없거든요. 바코호 1 이호점 손님을 받으러 순창에 갔는데 이거는 여러분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까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뭘까를 하면 순창을 노래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순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방구 뭘까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아까 방구 앱을 깔아가지고 있다가 순창이 오면 제가 방구를 겁나게 많이 익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구 앱을 깔았는데 소리가 장난이에요. 여러분 일단 들어봐 봐요. 이게 표준 방귀 방귀를 짜진 때가 있더라구요. 젠틀 방귀 빠른 방귀 들었나요? 오마이갓 지속 방귀 암튼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따가 순창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ksi 형 진짜 대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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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가 없을 수 있네. 그래서 또 뭐하면 민따루 깔아줘 흙쓸이 넣는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대하래 오마이노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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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안하래? 맨날 방구가 안생각할래 지금 뭐? 방구 주더라 이렇게 오면 이제 겨우 약간 또 불가네 아날로 큰일을 가면 아날로 큰일을 가면 아날로 큰일을 가면 형이 진짜 이상하다 봐봐 형이 형이 너무 놀랐어 그.. 우리 형이 형이.. 어? 뭐야? 뭐야? 30분 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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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뭐지? 나 producer 근데 뭐라고 해야할까 근데 이거 본의?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뭐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곧 4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4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